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관점이나 시각은 정말 살아가는데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늘 매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늘 낙관적으로 또 늘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다 관점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날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도 결국은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나 관점 이른바 역사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경우라면 일제의 강점기를 바라보는 시각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시각도 바로 이런 경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2월 22일 날 로이타 통신 등 미국발 그런 외신은 좀 눈길을 끄는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철거된 동상 아래에 135년 전에 타임캡슐이 발견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은 미국의 버지니아주의의 주도인 리치먼드의 모누먼트 가에는 남북전쟁 당시에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군을 이끈 로브트리 장군의 동상이 있었다. 이 동상은 지난 9월에 철거됐는데 최근 동상의 받침대 밑에서 타임캡슐이 발견됐다. 타임캡슐 안에는 1875년 영감과 다른 문서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21일 날 로이타 통신과 미국의 CNN 등은 로브트리 장군의 동상 받침대 밑에 묻혀있던 타임캡슐이 지난주 발견됐다고 보도한다. 높이가 4.3미터에 달하는 이 동상은 남북전쟁 종전 25년이 지난 1890년에 설치된 이후에 1131년간 바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인종차별 반대 항의 시위 그것이 확산됨에 따라서 노예제도와 흑인차별과 불평등등을 상징하는 남북은 관련 조형물을 없애자는 움직임이 대두됐다. 이에 대해서 렐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6월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시민들이 반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버지니아 주대법원은 노덤 주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서 로브트리 장군 동상은 지난 9월 철거되고 말았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무슨 135년짜리 타임캡슐이 발견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로브트리 장군 동상을 131년 만에 그렇게 철거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상 철거 문제입니다. 기사를 보면서 미국 내에서도 철거를 찬성하는 척과 반대하는 척이 팽팽히 맞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미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미국사에 정통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대략적으로 로브트리 장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논쟁들이 오고 갔는지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측은 알 수 있습니다. 로브트리 장군은 1807년생으로 1870년에 사망했습니다. 미국 육사 졸업을 했고 19세기 미국 남부전쟁 기간 동안에 남부군을 이끌었던 장군으로서 남북전쟁 개전 당시에 북버지니아군 사령관으로서 종전 직전에는 남군 총사령관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남북전쟁에서 남군은 순전히 그의 능력과 인물만으로도 인품만으로서 버텼다고 봐야 할 정도로 그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는 아주 후한 편입니다. 그러나 남부군 출신답게 그런 흑인의 투표권을 반대했던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브트리 장군의 동상에 철거된 결정적인 아마 이유는 18세기를 살았던 그 당시에 로브트리 장군이 흑인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점 그리고 당시에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점 등이 아마도 철거에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로브트리 장군의 동상철거를 대할 때는 그가 살았던 18세기 그러니까 1807년부터 1870년에 미국의 남부에 살았던 대다수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정상적인 제도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제도죠.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당시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살았던 그 시대를 지배했던 믿음이나 또 이념이나 관행이나 관습이나 제도 등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죠. 18세기 초엽에 미국의 남부에는 대부분 모든 노예제도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노예제도란 것은 노예는 인격이 없는 주인의 재산 정도로 여겼던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색깔과 연령을 보면 평등하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18세기 초엽을 살았던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인들이 18세기 초엽을 살았던 사람들을 재단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6등급으로 나누어진 엄격한 계급 사이에 살았습니다. 같은 민족을 노비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조선조는 연구에 따르면 15세기나 17세기 무렵에 조선인구를 900만에서 한 1200만 정도로 보게 되면 대개 3, 40% 정도가 노비였습니다. 그 숫자는 270만에서 480만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노비 제도는 3000년을 이어왔습니다. 조선시대의 모든 노비의 신원은 장애원이라는 그런 관청에서 철투철미하게 관리됐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노비 제도를 벗어난 사고를 하기는 아주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기준으로 노비 제도를 운영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도매값으로 나쁜 사롱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의 노비 제도나 아니면 18세기를 살았던 남북은 사령관의 소위 노예 제도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 다시 또 논쟁적인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역사 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조선조의 석학들의 글을 읽다 보면 심지어 정약용 선생조차도 왕정이라는 털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마 1762년부터 1836년에 정약용 선생이 다산 선생이 살았습니다. 그것은 당대에 아무리 명석한 그런 학자라 하더라도 당대를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제도인 그런 왕정의 털을 벗어나는 주장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현대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이 합법이나 정의라는 그런 공정이라는 그런 가치판단 기준을 갖고 18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옳았다, 틀렸다,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를 살았던 아주 논쟁적인 인물이 윤치호 선생입니다. 1865년부터 1945년에 살았습니다. 윤치호 선생은 한글과 영어로 된 아주 방대한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윤치호 일기를 읽을 때면 당시에 메모리 대학교를 졸업한 당대에 아주 앞섰던 사람이지만 그 역시 일제치아가 언제 끝날지를 단언할 수 없던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제치아를 살았던 사람들의 은행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기준만으로 갖고 과연 재단할 수 있느냐 후손들의 오만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확인해야 되겠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분위기, 조류, 정치체제, 이념, 믿음, 가치관 등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동물들 권리까지 인정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노예를 그냥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인 거죠.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과거를 훨씬 더 관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미국인들의 노예제도를 바라보는 것이나 한국인들의 일제치아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 상황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주 넉넉하게 아주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로버트 리 남부연합군 장군의 그런 아주 131년 된 그런 동상이 지난 9월에 철거됐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한국이나 또 미국이나 간에 과거 사회에 문제를 두고 그렇게 첨예하게 입장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구나. 이때는 역사를 과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역사관이 올바른 역사관이 뭔가라는 부분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좀 더 넉넉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